만드는 변태이고요. 변태가 아니라 귀여워서 톡톡 만지는 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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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이상 스킨십을 좋아합니다. 멤버들 엉덩이를 왜 만져요? 왜 만져요? 모르겠어요. 그냥 손이 가요. 그냥 모르겠어요. 근데 좀 멤버마다 다르긴 한데 친구야 제일 많이 잡히나 봐요. 저는 맨디 엉덩이를 좀 좋아합니다. 저는 단지 귀여워서 토닥토닥 했을 뿐인데 토닥토닥이요? 토닥은 토닥... 그렇죠. 이런 기억이 나지 않아요? 아...